그런데 나를 이런 것도 시켜주는 거야 소리가... 아니 뭐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안 나와 지금 이거는 내가 저기 하는 거나 이거 딸라고 이거를 내가 딸라고 지금 켠 거야 카메라 근데 어디 갔냐 얘가 보여야지 그거 안 보여줘 다 알아 내 구독자 1,700분은 다 알아 그냥 내가 이것만 보여주면 다 알아 어? 그저께 거 유튜브 웃겨가지고 다음부터는 나 술 먹을 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러니까 내가 알았을 때 ㅎㅎㅎㅎㅎㅎ 말도 잘 들었어 우리 구독자 우리 구독자 동생 형님 동기분들도 맨날 듣는 내 목소리보다 어? 우리 내가 뭐 초상권 때문에 얼굴 공개는 못하지만 우리 언니들 어? 누나 포함아 언니들 목소리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아해 저걸로 딱딱해가지고 아 그거야 원래 그거야 1999년도 거야 이거 20년 넘은 거야 아 누나 누나 저기 나 나 이렇게 저기에도 나 술 먹고 해도 나 좀 골 때리는 채널인데 나 술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해수로 4년인데 뭐 술 먹고 막 이러고 영양가 없는 영상이라도 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촬영하고 보니까 한잔 하세요 술 먹은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 술 먹고 나 꼬장끼는 거 많지 이렇게 헬렐레 혓바람 이쪽에? 아니요 여러 개만 있어 꼬부라지 그런 거 많아 이거는 지금 이거는 내 콘텐츠의 그냥 마이 라이프 내 생활하는 거 편안하게 보여주는 거고 내 전문 분야는 따로 있어 그런 거는 재미없어 내 이 분야 응? 난 저거 재미있어 뭐? 솔로는 왜 너 그거? 그럼 왜 니 그냥 내 개인생활 부르스타 갖다 놓고 삼겹살 갖다 놓고 쌈장, 삼추 잘하지 마 그거 원래 먹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자기가 된장을 찍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냥 생활이고 그거 보면서 웃겨가지고 왜 누나도 내 이 전문 분야를 안 봐요 솔로가 아니고 솔로 아닌 사람도 외로운 게 있어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내가 솔직히 이거 응? 우리 구독자님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저 1700명인데 1000명당 광고 이런 거는 이제 별개고 빼고 1000명당 수입 6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60원이야 구독자 한 명 아니 어차피 다 알아 조회하면 다 나와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은 내가 막 돈 벌고 싶어서 내가 유튜브 맨날 이렇게 그 지랄하지 않는 놈이라는 거는 내 오리지날 진성 구독자님들은 아셔 그냥 취미야 취미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셔 그냥 내가 아무리 뭐 재미없고 막 이런 또라이짓거리 하고 해도 기왕이면은 내가 그래도 이런 분야 우리 맥가이버 칼 분야에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뭐 누님이나 누나나 언니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도 누나야 내 나이 부른다 나 40등자로 우리 구독자야 이거는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디테일한 디테일한 대화로 넘어가는 거 같아서요 여기까지 마실게요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알아듬 이거 한번 해 네